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나영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아마 2020학년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참 고민하고 계획을 짜고 있을 시점이실 텐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로드맵을 알려드릴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서두에 이 얘기를 좀 꺼내야 되겠어요. 전략. 전략. 물론 가영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나영 수험생들한테는 이 전략이라는 얘기를 더욱더 조금 더 아니야 더욱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예 공개선언을 하고 시작하자. 2019학년도 수능. 2018년 수능이죠. 2019학년도 수능에 나영이 어려워졌지요. 킬러가 엄청나게 어려워졌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킬러 외에 풀 게 없었던 수준의 수능에서 이제 선생님들 얘기로는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험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도 아마 그런 표현을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 아니면 킬러는 아니지만 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꽤 까다로운 문항들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시험의 성격이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가 선생님의 진단이고 이것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문과와 이과가 만날 예정이라 그래요. 통합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이과 수능 수학과 문과 수능 수학의 차별점이 너무 컸어요.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충격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옳고 올해 나형 수능 수학은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과목이라고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짜예요. 그 기조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겁뜨렸나? 그래도 괜찮아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소스가 꽤 많이 있고 우리한테는 그 길이 그렇게 막연한 길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과목별로 세세하게 오리엔테이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별로 내실 있게 잘 준비하면 그러면 그렇게 겁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커리큘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1월, 2월, 3월은 개념을 다지는 시기라는 게 맞습니다. 어, 개념이요? 개념은 좀 돼 있는데요? 개념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개념이 좀 부족해요? 저는 개념은 됐는데 문제풀이가 부족해요? 개념이라는 단어를 수학에서만큼, 수학 이해의 과목에서 수학만큼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만큼 개념의 양이 적은 과목이 없어요. 개념의 양은 이만큼이고 개념은 주로 수식으로 표현되고 짧은 명제로 만들어지죠. 그러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공부했다고 해서 문제가 또 다 잘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문제인지, 문제풀이 능력이 문제인지가 헷갈리고 이럴 겁니다. 프레임은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확실한 대답입니다. 프레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념이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딱 두 종류. 뭐 뭐가 있을까요? 개념은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두 개밖에 없어요.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자, 뭔 말이냐고요? 이거 설명 좀 하고 가자.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교과 개념은 뭐예요? 아, 교과 개념은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에요. 뻔한 얘기를 하냐고요? 평가원은 수능 시험을 교과서 개념에서 출제한다고 약속했고 26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개념을 모르는 수능을 못 쳐요. 맞죠? 이 교과 개념을 학습하는 시기가 언젠가요? 내신 때 익히게 돼 있습니다. 내신을 착실하게 한 학생들이 교과 개념에 강합니다. 그럼 도대체 실전 개념은 뭐냐? 실전 개념은 뭐냐? 실전 개념은 교과 개념을 시험 문제로 출제한 수능 시험이 26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지. 그 기출문제들이 누적돼서 생긴 일정한 경향. 그 경향을 잘 정리, 정돈하면 실전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 실전 개념은 선생님들마다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걸 강조하느냐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수능에 도움되는 실전 개념은 뭐야? 라는 것은 결국에 사후에 좀 드러나죠. 이 둘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전 개념을 안 하면 교과 개념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나는 그 녀석을 교과 개념만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이 주제가 나왔었던 주제면 사전에 정리가 좀 돼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겠죠. 어차피 100분 안에 30문제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실전 개념을 적절히 잘 학습해두는 것은 실제 수능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문제는 교과 개념을 어느 과목에서 얼만큼 다뤄야 할 것이고 실전 개념을 어느 과목에서 얼만큼 다뤄야 할 것인지 철저히 실전 개념의 중요성은 교과과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것이 자꾸 변한단 말이야. 수능 첫 해에 선생님이 응시자예요. 1회 수능 응시에서 대학 갔습니다. 그때 교과 개념이랑 지금 교과 개념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내용도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 시절로 소급해 갈 것도 있지만 최근 경영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교과과정. 교과과정에 따라 봐야 되고 기출의 양이 얼만큼 누적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출의 양이 충분한 단원도 있어. 그 단원에서는 야 근데 이건 좀 요새 아니잖아. 왜? 교과과정에서 약화됐으니까. 이건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그걸 잘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실전 개념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기출문제가 거의 없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래요? 수2 쪽이 그래요. 수능 출제 과목에서 한참 10년 이상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수2의 주요 단원, 집합명제 요청은 기본 위주로 나오니까 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함수킬러 문제가 최근 2년간 엄청 나왔죠? 그런데 그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너무나 적다고 이런 건 기출로 다 안 돼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게 옳다. 그것에 황금빛,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과목별 황금빛을 잘 짜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프레임 강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개념은 풍부하게 할수록 좋아. 그러니까 개념은 빈틈없이 다 하는 게 좋겠어. 이건 뭐 남사스러운 얘기긴 한데 개념은 충분히 준비해 줄게 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만큼 노력하실 텐데요. 충분힐을 위해서 정말 모든 문제들의 개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까지 다 평면적으로 하는 것은 또 개념에 대한 오해이기도 한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교과 과정이 바뀌었고 바뀌고 있고 이번이 공부 개정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에요. 앞으로 문의과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잘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실감 있게 중요하게 반복해야 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고 약간 참고사항으로 봐야 하는 지점들을 냉정하게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프레임 강자입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러고 나면 주요 단원의 기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추를 열심히 푸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브리지트 킬러로 들어갑니다. 브리지트 킬러는 어떤 강자냐? 여러분 선배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문의과 공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정평이 난 강자입니다. 왜 그러하냐? 수능이 10년 전만 해도 어느 과목에서 몇 번 때에서 어렵게 나올 것인지가 예측이 안 되던 시험이 수능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현재의 시험은 어떠냐? 기본 필수 문제들이 아주 수월하게 다수가 출제되고요. 내신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가 출제되면서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들이 돋보입니다. 그게 킬러와 준킬러야. 킬러와 준킬러가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과목과 대단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방식으로 수능이 출제된 지가 8년 차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일정한 경향이 생기겠죠. 킬러와 준킬러를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거의 유일한 강자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자신 있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왜? 실제로 킬러를 주제별로 엮어서 단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대한민국 최초 강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자를 통해서 기본 문제 확실한 기본 개념들이 잡혀 있는 상태로 이제 고득점을 향해가는 필수 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빠르면 3월부터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늦어도요. 4월, 5월부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7월부터 하면 조금 빠듯하고 쫓기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 이전에는 이 브리트킬러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교과 개념과 실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본 학습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전국 최초 강사 직출 7년 차 강사라는 것 팩트예요. 모르시나요? 모의고사 문항을 여러 해 거쳐서 만들다 보니 이제 지금은 모의고사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심지어 전문 출제진도 많이 생겨났죠. 모의고사를 곰곰이 정말 한 7년 차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초반에 선생님이 초기에 2014년, 13년 이때 모의고사 안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갔었구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꼬아놓지 않아야 하는 건데 이게 일단 과욕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 좀 덜어내고 실제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민감하게 고민해 지점이 형성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아무리 많이 시중에 깔려 있어도요. 선생님은 어쨌든 이 모의고사에 관한 초조함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실제로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진국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걸도 계속 반복해서 끓이면 거기서 엄청난 진국이 우러나듯이 계속 모의고사 출제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학습 효과가 높은 모의고사로 파이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만한 과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 잘 들어. 나형 수험생들 혹은 나형 커리큘럼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스로 한계 짓는 경우들이 있어. 뭔 얘기냐. 내가 원래 수학이 조금. 수학이 내 주력 과목은 아니니. 수시 최저 등급 정도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그렇죠? 생각보다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지금은 아니지. 불현듯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고 4월을 거쳐 6평을 치고. 역시 그런 시점에 힐링을 원하기도 해요. 있잖아요. 다수의 커리큘럼들도 기본 개념과 교과 개념, 수능 개념과 그것을 밑바탕으로 한 기출 그리고 준킬러, 킬러까지 상승하는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태에서 좀 넓게 형성되는 커리큘럼이 많을 거예요. 특히 나형 커리큘럼.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세게 얘기했죠. 올해 여전히 어려울 거다. 6평. 이게 1년 커리큘럼 소개하면서 올해의 경향이 이럴 것이다 라고 선생님도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나갈 거고 성적은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함께 합시다.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강좌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레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교과 개념과 실점 개념의 황금 비율을 찾아갑니다. 과목별로 좀 달라요. 미적분원은 소스가 꽤나 풍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적분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의과 공통으로 풍부하게 출제된 역사가 있어요. 2008년부터입니다. 2011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틀이 좀 잡혔어요. 그런데 이과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직접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과는 그 경향을 이어서 현재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꽤나 중요하고도 양질의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문제는 그걸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교과 과정, 교과서에는 어디가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킬러와 준킬러는 어떠한 모습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미적분원은 실전 개념의 양이 많고 그 실전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수2 어떨까요? 수2. 수2는 기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애 있는데요. 그거 다 15년 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최근 3년은 있죠. 그 문제들이 이미 내신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래요. 수능이 출제되고 나면 그 녀석이 살살살살 한 3년, 5년의 시차를 두고 내신으로 흡수됩니다. 그런 것밖에 없어. 기출 문제가 극히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핵심 킬러로 함수 단원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프레인 강좌에서는 수2는 오히려 교과 개념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러면 예산 문제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 막 쏟아놓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출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시험은 평가원 수능도 적절히 됩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게. 하지만 약간의 내신과의 차별성을 두는 정도의 활로를 개척합니다. 이번 수능으로 치자면 20번 같은 유리함수 기닐이 처음 나왔죠. 유리함수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지만 어쨌든 수능의 입장에서는 신유형입니다. 함수에 관한 합성함수 역함수에 관한 킬러 문제가 언제까지 2018년 2019년 9평까지 꾸준하게 나왔죠. 내리 계속 나왔습니다. 기출이 없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투는 실전 개념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대신에 조금 더 풍부한 문제를 후반전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차이. 이해되셨어요? 확통은 어떻습니까? 확통은 교과 개념의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약점은 있어요. 정확한 독해를 못해요. 그냥 문제의 형태를 보고 조건을 보고서 생각나는 대로 막 계산합니다. 산수자가 어차피 확통은.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반복으로 되는데 편히 달라지거나 개념을 정확하게 독해하길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것이 확통이죠. 이런 식으로 있잖아. 과목별로 특징이 다 있어요. 그 특징을 가장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과목이 강좌가 풀어있는 겁니다. 됐죠? 이런 강의 준비했다 말씀드리고요. 브리스트 킬러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작년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냉정하고도 솔직한 반응을 많이 했었는데요. 냉정한 반응은 선생님. 함수 킬러 좀 더 넣어주시지. 함수 킬러는 기출 중심으로만 넣어서 아쉬웠어요. 냉정한. 하지만 내가 그동안 그냥 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양치기로 습득한 준킬러 킬러 학습의 효과가 한쾌 정리되는군요. 한쾌 정리되는군요.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강좌입니다. 이게 4년 차예요. 어우 선생님 인강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인강으로는 좀 늦게 올렸지만 형강에서는 다 진행하고 있었던 강좌입니다. 브리스트 킬러는 문익과 학생 공통으로 킬러와 중킬러도 정리가 되는구나. 거기에도 실전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를 입증한 강좌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선생님의 대표 강좌고요. 좀 기다리시면 작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만나게 될 강좌입니다. 학습표율로 따지면 양치기에 3배 5배 이상의 학습표율을 높여줄 그러한 강좌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뭐 한마디만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의 난이도가 양극화 되어 있잖아요 사실. 기본 문제랑 준킬러 킬러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벽이 이게 문익과 공통이야. 그런데 나형 우리 문과 수험생들에게 좀 더 강한 경향이 그냥 기본 문제 중심으로 반복해서 얻는 등급. 그게 딱 3등급까지예요. 그 위에 1, 2등급과 사실상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춥니다. 수능 최저만 좀 맞추면 될 거야라는 그런 안이함으로 절대 뚫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요. 그 뚫을 수 없는 벽은 준킬러와 킬러를 독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강좌는 여러분들한테 그 길을 열어드릴 겁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 모의고사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전국 최초 강사 직출 7년차. 이거 팩트고요. 제대로 강화된 준킬러와 괴란하지 않은 킬러. 이게 선생님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이랬어요. 킬러 좀 더 어렵게 내주세요. 준킬러 너무 빡빡해요. 이랬습니다.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2017년까지의 모의고사 수능평가원 시험의 트렌드를 몰라서 그렇게 냈을까요?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7월부터 보통 시작하고 늦으면 8, 9월에 시작할 텐데 점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현재의 수능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금 더 빡빡한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체크해서 재학습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이야. 자기가 막 시험을 쳤는데 90여 점이 나왔어. 와 이 모의고사 퀄리티 좋아. 순간의 위안을 주는 게 모의고사의 본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실전 연습용 현재 난이도랑 거의 근접한 그러한 시험은 10월 말 11월에 좀 치면 돼요. 그전에는 모의고사는 오히려 역할이 실전 연습보다는 약점 체크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줌킬러는 뚱뚱해야 돼요. 그 효과 올해 톡톡이 봤잖아요. 그렇죠? 2019학년부터 킬러 난이도 좀 약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리고 줌킬러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험에 빛을 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당의 년도 평가원 트렌드를 즉각 반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직접 내잖아요. 날 밤 새요. 강의하면서 집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초기에 모의고사를 직접 내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원장님들이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해냈잖아요. 7년째 하고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 노하우가 이제는 안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당의 년도 평가원 트렌드 즉각 반영 가능합니다. 오직 완성도와 적합도로 승부하는 모의고사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발 모의고사 개강할 때까지 살아있자. 살아있자. 살아있는 것의 의미는 어구구구 어떻게든 뭐 왔어요. 그게 아니야. 개념 확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양이 좀 어떤지 줌킬러 킬러는 좀 이제 좀 틀이 잡혔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상태로 만나자 이거야. 그게 안 돼. 7월에 만나면 제가 개념도 좀 하긴 했고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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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도 좀 보긴 했는데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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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는 몇 문제 보게요. 뭐 했는데요. 아예 킬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킬러를 해야 되겠어요가 나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서두 얘기했어. 올해 나영 시험 만만치 않게 나올 거야. 그 이유가 다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건 두고 봅시다. 그런데 나영의 수험생들, 나영의 커리큘럼들의 일정한 경향과 한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강자가 스스로 일정한 그런 단계의 중심으로만 형성돼 있다고요. 과감하게 그 틀을 인정하지 말자.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것이고 수능 나영에서 1등급을 받고 좋은 표준 점수를 받는 것이 결국 입시에 중요한 한 해의 후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 아시겠죠? 우리는 거침없이 도전할 것이고 끝내 좋은 점수와 등급으로 보람있는 수험생활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자. 알겠죠? 한결같이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땡큐.